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엄청 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소문에 불과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1928포인트 때 0.6% 때 하락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0대까지 밀렸었죠. 낙폭을 많이 축소를 시키고 있지만 2.3% 때 하락한 542포인트 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기관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의 규모를 축소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무료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다음을 매수를 하셨어요. 16만 8천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 재료가 뭐가 있죠. 카카오와 합병이 있죠. 합병 소식이 좀 전에 들면서 지금 이 자리대에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7만원 부근대부터 100%가 넘는 18만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또 하나는 내일 신규 상장이 되죠. 4천만 주가 넘습니다. 4천만 주죠. 4천만 주.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요러한 모습들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죠? 상당히 안 좋은데 이 다음이라는 기업은 카카오와의 합병 이 부분들 인터넷 쪽의 모바일 쪽 이 모바일 쪽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다음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4천만 주가 넘는 그런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 비중은 일단은 크게 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주가가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0만원대 초반 권역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이 12만원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시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아마 10만원 초반 권역까지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다음이라는 기업은 아마도 선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섹터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6월달 7월달 8월달 많이 찍었으니까 9월달 10월달 11월달 정도까지는 3개월 올랐으니까 일단 3개월 정도는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달 정도까지란 말이죠. 11월 정도 때 되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은 살 사람은 살고 팔 사람은 팔고 이런 식으로 손박힘이 좀 나타날 거거든요. 그 자리대를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려보세요. 여유 있게 좀 기다려보신다면 11만 원 자리 때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로 좀 더 단가를 낮춰볼까라는 판단이 좀 들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 있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2만 원 자리 때가 깨진다고 해갖고 손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물려계신 상황이니까 20%가 넘으니까 추가 매수는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11만 원 이하 권역을 일단 보시고 그 자리 때가 오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한 2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만약에 11만 원 권역대에서 하게 된다면 아마 평균 매수 단가는 13만 원 자리 때까지 빠질 겁니다. 그럼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 만약에 12만 원 자리 때가 깨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인성정보예요. 7040원의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인성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성정보를 704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704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일단 이 갭자리를 매웠어요. 그죠? 이 갭자리를 매웠고 그리그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락 수세대입니다. 하락 수세대를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 이렇게 보면 쇠기형의 좀 모습들로 보여지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못 가는 대신에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 의료기기나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 선택되어진 섹터들은 갈 거란 말이에요. 인성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실적을 쭉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실적은 2분기 때 적자가 좀 나왔어요. 그죠? 4분기 때, 1분기, 2분기 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4분기 때 실적이 좀 나와줬는데 일단 이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는 이제 고령화사에 지금 진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 때에서는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되지 않을까 1봉으로는 일단 꺾여 내려왔어요. 근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어놨습니다. 그죠? 이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난 다음에 조정을 좀 받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 자리 때죠. 이 자리 때를 장대 양봉으로 깨놓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20개월 선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안 좋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목마다 지금 다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자리 때에서는 내동매매할 그런 자리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한 6,700원, 6,800원 정도 때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니까 이 자리 때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액세스 바이오에요. 12,500원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액세스 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500원 자리 때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상승 추세 때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다가 깨니까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오버슈팅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였죠? 이 자리 때를 못 넘어갔습니다. 못 넘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한 차례 상승해주고 눌렸다가 다시 움직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중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자리 때를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 자리 때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11,000원 이하 권역까지도 한번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추세가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 쪽 매수 들어와 주고 있죠.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이렇게 눈부시게 개선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사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액세스 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12,500원 자리 때에서 매수하셨으면 좀 기다려 보시고요. 추가 매수 자리 때는 11,000원 이하 권역에서 11,000원 이하 권역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12,500원 자리 때 매수 한 20% 정도 11,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한 20% 정도를 해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11,500원 정도까지 단가는 좀 하락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12,000원대 위에서 매도할 기회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이에요. 4만 6,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이 최근에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투자 셀트리온 제약에서 투자도 받았고 외국 해외 업체에게 투자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축하 늦게써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전히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런 사항들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탄력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전히 뭐 이게 참 사실 주가라는 건 시장에 좀 맡겨둬야 되는데 서정지윤 회장이 빠지면 서정지윤 회장 꼭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시장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공매도와의 싸움 이런 얘기들 전쟁을 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하면서 무상증자 뭐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시장을 이기려고 들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결국에는 일단 박스입니다. 박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과거에 올해 1분기 때였을 거예요. 해외 IR을 좀 진행했는데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결국엔 셀트리온도 크게 빠지지는 않고 한 3만 8천 원대에서 뭐 5만 원 언저리 박스권역에서 한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박스권역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우성사료예요. 3,4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성사료를 한번 볼게요. 우성사료를 보게 되면 2,800원대까지 밀려내려왔어요. 3,400원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우성사료가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면 먼저 기업 분석을 한번 보자고요. 자 2분기 때 실적이 12억 1분기 때 21억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상반기 만에 33억 작년을 일단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부채가 뭐 거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PBR도 0.5배 정도 수준밖에 좀 되지는 않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일단 현금을 좀 갖고 현금성 자산이 시가충액에 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함께 밀려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저가권역까지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공물주들 같은 경우 한 차례의 시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됐는데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크게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60개월선 지지해주고 있고요. 주봉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 3,500원대, 3,600원대 좀 밀려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60개월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하반경직을 좀 보일 자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워낙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내수주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데 지금 3분기 때, 3분기 때의 평균 이 확률을 따져보게 되면 1,040원, 1,030원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2분기 때랑 그 다음에 2분기 때랑 4분기 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률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 손절 타이밍을 리스크 관리 자리 때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 좀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3,400원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크레디를 매수하셨네요. 6만 5천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크레디입니다. 자, 6만 5천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크레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가치 밀런이 났습니다. 삼성 SDS 상장권이나 뭐 이런 얘기들 재료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삼성 SDS 상장이 좀 되게 된 크레디가 나름대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자리 때에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불쑥불쑥 솟아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이에요, 대부분 다. 윗고리를 살짝 좀 달았지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은봉의 우캔들을 좀 보시게 되면 장대 은봉으로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크게 급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5만 8천원대 이 자리 때 5만 8천 8백원, 5만 8천 5백원 정도 되겠네요. 이 자리 때를 깨게 된다면 아마 일시적으로 한 5만 4천원대 이 갭을 메우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적이 상반기 때 46억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2분기 때 30억 정도 했었고요. 그러면 2012년도, 2011년도 실적을 이미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재무구조도 상당히 좀 운영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5만 4천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 5만 5천원 이하 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자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를 매수하셨어요. 4만 1천원의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일단 4만원분까지 좀 밀려 내려왔어요. 4만원분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빠진 이유를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경기가 우려, 경기 우려감이 좀 항상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IT 쪽, 특히나 반도체 쪽에 변동성이 좀 확대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저점을 좀 기준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만 1천원 자리 땐 약간의 수익권역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일단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좀 4만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한 4만 4천원대 기본적으로 4만 4천원, 4만 8천원 이렇게 1차, 2차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 때 오게 된다면 결국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4만원 자리 때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도 3만 8천원 언저리까지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원익 IPS를 매수하셨어요. 1만 3,100원의 비중 15%를 매수하셨는데 오늘 원익 IPS가 급락이 나왔었어요.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밀려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잠깐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 80, 거의 9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 녀석은, 이 친구는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줬었어요.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뭐, 11,000원 때 100만 주가 넘게 매수했었고 그러다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다가 7월 달에 100만 주 한 번 매도가 나와주고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됐었어요.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됐었는데 10월 달 들면서 이제 매도가 첫 번째로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1만 3,100원 자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1만 3,100원 자리 때인데 박스 하단 거녀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1만 1,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만 1,000원 자리 때 이 자리 때가 지지 라인 때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리 때는 좀 지지 라인 때가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만 2,000원대 후반 1만 2,000원대 후반에서 1만 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도라고 다시 해볼 건가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도 함께 병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절반 대둘면 1만 2,000원 700원 정도죠. 이 자리 때에서 한번 줄여줬다가 다시 한번 바닥이 나오는가 그 부분들 체크를 해보고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협황은 내년에 또 1분기 때부터 투자 계획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발화기 즉 삼성전자만 믿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마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가 좀 다양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들로 인해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나 리스크 관리 자리 때도 병행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저가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시장의 투매가 좀 유발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내동매매는 일단 금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좀 보시게 된다면 대형 섹터들 거래소 시장은 지금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래소는 양봉인데 대형주 지수를 좀 보시기에는 대형주가 양봉입니다. 그죠? 그러한 다음에 중형주는 은봉에 아래꼬리 달고 있고요.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은봉에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형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대형주는 단기적인 반등이에요. 단기적인 반등이 여전히 중형 섹터와 소형 섹터가 좀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좀 매도가 나왔었죠. 200억대 이상 매도가 나왔을 때 530포인트 때 533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매도 규모를 축소를 시켜주니까 낙폭을 빠르게 축소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자리 때에서는 투매를 유발해주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내동매매를 하실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 또 하나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매수를 하실 때는 그냥 지금 자리 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라고 그랬죠. 경기 민감주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내수 그리고 중국과 일본 쪽에서 샌드위치가 되지 않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 이런 쪽을 공략을 하셔야지만 시장에서는 좀 더 수월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